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랍어 이윤수 선생님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캐스트를 촬영하게 됐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에 대한 댓글을 달다가 그냥 영상으로 학생들에게 답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잘하는 Q&A 선생님이 한번 준비해봤는데 많은 학생들이 아랍어를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그래서 아랍어를 하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데 우선 제2외국어, 한문 이 영역에서 작년에 응시한 인원이 66,842명이었어. 그런데 이 중에서 수능 아랍어를 응시한 학생이 47,298명 대략 한 70% 정도의 학생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왜 선생님이 아랍어를 응시합니까? 왜 이렇게 많이 응시할까요? 그 이유가 우선 첫 번째, 낮은 등급컷, 높은 100분위, 그게 가장 큽니다. 우선 아랍어, 1등급컷 작년 기준으로 해서 40점, 50점 만점에 40점이었고요. 2등급컷이 21점이었어요. 1등급과 2등급의 갭이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부터 2등급부터는 굉장히 부끄러운 점수들인데 굉장히 낮죠.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더라도 아유, 로또. 아마 한 번쯤 들어봤어요. 로또, 아랍어. 그치? 내가 잘 지어가지고. 근데 알라에 내가 게시를 받는다면 내가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응시하는 인원이 제2외국어 영역에서 아랍어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이런 로또를 바라라고 지금 이걸 촬영하는 거 아닙니다. 자, 계속 들어보면 알겠지만 우선 1등급 자체가 타 감옥에 비해서는 타 감옥 같은 경우 1등급이 40점대 중후반으로 나뉘지게 되는데 아랍어는 40점대 초반 정도로 언제나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 감옥에 비해서 조금 안정적인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우선 아랍어 학생들이, 공부한 학생들이 많이 응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건데 불안정한 사회탐구 감옥을 보완한다. 사탐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랍어 1등급 40점이라고 했는데 생윤 50점 만점, 한국지리 50점 만점, 1등급이 만점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난 정말 잘했는데 6월 평가원, 고위 평가원 나 무조건 그냥 만점 받았어. 근데 수능에서 아 실수를 해버렸네. 그래서 등급컷이 쭉쭉쭉 내려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탐이 완벽하게 돼있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완벽해야 되지만 이 불안정한 사탐의 보험령으로 아랍어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 아랍어 대체로 사탐 한 과목을 대체해주는 대학교들의 모임들인데 이건 뭐 선생님 이제 인강 홈페이지에 가도 안내자료로 나와 있는데 뭐 이런 대학들이 사탐 한 과목 대체로 그 아랍어를 제2위고 점수, 아랍어뿐만 아니라 제2위고 점수를 대체를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교마다 약간 좀 달라요. 거의 대부분 이제 100분이 대체를 해주는데 이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개념섭에서 눈을 얘기하지만 표준점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준점수는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보는 시험, 국어, 영어, 영어도 등급제니까 수학 뭐 이런 데서 이제 표준점수가 중요한 거고 아랍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과목이잖아요. 선택과목은 각 과목마다 똑같은 난이도로 밸런스를 조절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점수에 따른 100분위가 나오잖아요. 자기 점수, 100분위 나오죠. 이 100분위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아랍어의 장점은 뭐냐면 아랍어 1등은 커 40점이지만 선생님은 인강에서 누누이 얘기한 게 목표는 만점이라고 얘기를 해. 왜냐하면 1등급 안에서도 100분위 100과 96, 4%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자기가 높은 원점수를 받을수록 높은 100분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사탄 같은 경우는 100점을 만점을 받더라도 만점자가 많이 나왔을 경우는 만점인데도 100분위 96%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아랍어는 만점 받았을 거면 100분위 거의 100%가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만점인데도 이 안에서 4%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탐을 대체를 해서 아랍어로 점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룡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장점을 얻기 위해서 또 수능 아랍어를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서울대는 무조건 만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등급까지는 만점이나 똑같이 서울대는 차감하는 방식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2등급 정도만 받더라도 만점과 동일하게 차감 없이 원서를 쓰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 목표로 하기도 하지만 내가 사탐 한 과목에서 만약에 칠수를 해서 잘못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룡으로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수능 아랍어를 학생들이 선생님 그러면 제가 언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시기에 바로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지금 이걸 여름에, 여름방학 시기에 딱 시작할 때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진 않습니다. 시간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작해도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하세요. 아랍어는 여러분한테 절대 배신을 때리지 않는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점수를 얻어갈 수 있는 과목이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학생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요. 사탐 대체로 하는데요. 사탐 한 과목에 너무 제가 공부할 양이 많고요. 제가 뭐 이과연대 문과를 전과해서 사탐 처음부터 하는데 한 과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과목을 그냥 버리고 사탐 하나 하고 아랍어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선생님 절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안 해요. 사탐 무조건 두 과목을 해야 돼요. 왜? 모든 학교가 아랍어를 보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표라는 학교가 아랍어를 보면 좋지만 절대 사탐을 대신해서 아랍어가 그 과목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사탐 무조건 두 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탐의 보험룡으로 여러분이 아랍어를 하는 거지 절대 사탐 한 과목을 버리고 아랍어에 올인한다. 이런 위험한 승부수 던지지 마세요. 무조건 사탐은 두 과목 하되 여기서 내가 만약에 실수를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게 아랍어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지. 사탐 한 과목을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시기 시작하는 거고 가장 좋은 시기는 고2 겨울방학 때 예비 고3이 됐을 때 그때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학생들이 오 선생님 그때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제일 위험할 거야.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수능 때까지 많이 남아가지고 저는 처음에 국영수 많이 집중한 다음에 나중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난 다음부터 할게요. 이거 여러분 나중에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6월 평가원 끝나면 처음에 국영수 열심히 다 해놨다고 해서 뒤에 가서 할 공부가 없어질까? 아니야.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면 또 내가 보완할 과목들이 생기고 또 뒷부분에 가면 또 내가 추가적으로 파이널 수업 뭐 여러 가지 과목들 들어야 되고 계속 바쁘게 스케줄은 짜여져 있어. 그럼 그나마 여유가 있는 시기가 바로 고2 겨울방학이에요. 예비 고3이 됐을 때 그때 시작하는 게 선생님이 볼 때 가장 좋습니다. 그때부터 빨리 나갈 필요도 없어. 그냥 일주일에 한 강씩 차근차근 천천히 길게 보고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학습 시기는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만약 시작했다. 그러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까지 여러분이 끝내는 겁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까지 개념 강의를 끝내. 그리고는 개념 수업 때 배웠던 내용을 스스로 단어함기 위주로 총 복습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문제풀이 강의를 7월 중순 초중순부터 촬영하기 시작하는데 문제풀이 강좌를 7월 달부터 9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문제풀이 강좌는 보통 이제 9강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강좌를 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여러분이 문제풀이 수업까지 들은 다음에 본 실력으로 9월 평가원 최종 마무리를 하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는 개념 수업과 문제풀이 수업 때 배웠던 단어함기 위주로 또 틀린 문제 위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한 2개년, 3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 풀어보면 충분히 여러분이 수능에서 만점 받고 싶지 않아도 만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력이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굉장히 유익한 게 바로 알아보다. 그래서 선생님 강좌가 개념 강좌가 총 28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코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빨리 시작하라고 하는 거야. 28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풀이 강좌가 보통 9강에서 10강으로 선생님이 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개념 강좌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까지 완강하는 게 가장 좋고 무조건 그 전까지 완강해야 된 건 아니야.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후로 개념 강좌를 완강하는 게 가장 좋고 7월 달에 문제풀이 강좌가 새로운 강좌가 오픈하게 되는데 그 개념 강좌를 완강한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 강좌로 넘어가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후로 문제풀이 강좌를 완강하는 게 수능을 공부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외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 개념 수업에서 눈을 얘기하는데 단어 암기가 가장 중요해요. 아랍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처음에 가장 많은 좌절감을 느끼는 게 첫 번째 알파벳. 알파벳 인정합니다. 이거는 글씨가 아니잖아요. 근데 선생님 수업은 알파벳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면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대 쫓아오면서 익힐 수 있도록 굉장히 천천히 수업을 구성했으니까 알파벳.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은 좌절한 게 바로 문법이야. 아랍어 문법.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알아본 수학적인 언어라 그래요. 왜 수학 공식처럼 문법이 딱딱딱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는 개념 수업에서 문법 많은 설명을 하는데 문법이 어렵지만 수능 30문제 중에 문법 문제 4문제밖에 안 나와. 나머지 26문제는 여러분이 문법 모르더라도 단어 알고 있으면 문맥의 흐름을 파악을 해서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문법을 설명하지만 문법 내용을 완벽하게 속지 못하더라도 단어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단어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선생님 개념 교재 보면 책과 책 사이에 예전에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자필로 쓴 수강 후기가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은 얘네들한테 어떠어떠한 식으로 얘기를 해라. 가이드라인 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너네가 수업을 듣고 나서 너네가 느꼈던 점 다음에 알아볼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쓰고 싶은 사람들만 써서 선생님한테 메일로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써준 후기를 책에 실어놓는데 거의 대부분 하는 말이 똑같아요. 여러분 단어 암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단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외우고요.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외웠습니다. 단어가 중요합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단어 암기. 그래서 단어 암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한과 나온 단어들 필수적으로 외워주면 되겠고 단어 암기 후에 본문 해석하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외웠던 단어는 알아보는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사용된 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형태 변화가 생겨. 기본 형태의 단어를 외우더라도 그 기본 형태의 단어가 본문 안에 그대로 나올 법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의 변화하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 형태의 단어가 어떻게 변화된지 여러분 눈으로 스스로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순 단어 암기가 아닌 단어 암기 후에 본문 해석을 하는데 본문 해석은 절대 여러분 어렵지가 않습니다. 수능 아랍어가 배우는 과정은 어렵지만 해석하는 문장 그런 난이도 자체가 크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외우고 처음부터 본문을 해석하는 연습을 한다면 뒤에 가서 조금 긴 문장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 그래서 단순 단어 암기가 아닌 단어 암기 후에 본문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개념 강좌 완강 후에 문제풀이 강좌 수강인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 저 개념 강좌 완강했고 저는 2등급이 목표인데 문제풀이 꼭 수업 들어야 됩니까? 수업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념 수업 때 나와 있지 않은 추가적인 그런 어휘들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내용들 선생님이 문제풀이 강좌에 언제나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 강좌에서 나온 어휘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개념 강좌 수업에서 들었던 흩어져 있던 그런 표현 방식들 아니면 문법 내용들은 선생님이 문제풀이 강좌에서 다시 한 번 총복습을 하면서 흩어져 있던 개념을 한 번에 모아주는 수업을 합니다. 게다가 아랍어에서 문화 파트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데 아랍 문화에 대한 설명도 문제를 풀면서 같이 선생님이 다뤄주기 때문에 문제풀이 수업을 반드시 수강해야 돼. 그래서 아랍어는 극과 극의 점수가 나오는 과목을 생각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개념 강좌 28강인데 내가 28강 중에 14강 절반 50% 내가 완강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50점 만점에 절반 25점이 나온 게 아니야. 절반을 했다? 거의 공부 안 한 학생과 비슷한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끝까지 공부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 좋은 점수를 받을래야 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과목이 바로 알아보야. 그래서 완벽하게 여러분이 끝까지 선생님 커리큘럼을 쫓아가서 공부를 한다면 무조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알아보기 때문에 지금 아랍어를 공부할까 말까 고민하는 학생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을 과목이 알아보라고 생각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고 왜 공부해야 되죠? 전 사탐을 버려도 됩니까? 지금 이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보를 해야겠다는 결심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음 제대로 먹고 선생님과 같이 개념 수업부터 문제풀이 수업까지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화이팅!